자, 이번에는 문맥단어 추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맥단어 추론 문제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이 부분인데요. 네모 안에 있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저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솔루션이 좋다 하더라도 네모 안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나요?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단어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evoke와 impractical 이 두 단어일 겁니다. 이 두 단어를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문맥단어 추론 문제 솔루션에서 첫 번째로 핵심 표현과 조화로운 단어를 고르세요. 두 번째,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무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빈칸에 있는 두 단어들은 반대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사피 솔루션을 적용해서 어려운 부분을 다 뺐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핵심 표현과 조화로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첫 문장을 잠깐 해석하겠습니다. Even those of us, 우리들 중에서 who claim not to be materialistic 주장하기를 물질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cannot help but 하지 않을 수 없는데 from attachment, 애정을 형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to certain clothes, 어떤 옷에 대한 애착을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이 핵심 표현으로 오래된 것에 대한 애착을 누구나 느끼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문장은 like fragment, 아마 fragment에 주눅 들었을 텐데요. 저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려운 단어는 수능 답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애들. 주눅 들지 마세요. 오래된 노래, 오래된 노래처럼 오래된 옷은 evoke와 erase인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erase의 단어를 다 알 겁니다. 지우다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냐,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냐 오래된 옷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상기시키겠습니까? 똑같은 핵심 표현 가지고 비번을 풀어보겠습니다. impractical? brand new? 아마 impractical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brand new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상품인데요. 그 반대말이니까 impractical은 오래된 물건이 되겠네요. 전체 핵심 표현은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답은 쉽게 impractical이 맞을 겁니다. 또다시 씹은 선택지를 봤더니 ripped t-shirts가 나오는데 이때 찢어진 t-shirts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오래된 노래나 오래된 옷이나 오래된 scoff와 동일한 말이겠죠. 그러면 오래된 t-shirts에 대해서 잊혀지겠습니까? 아니면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도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답은 쉽게 1번인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맥 단어 추론 문제 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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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